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도 파워원 올리뿌리 올리뿌리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여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선데이 선데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개공원 개공원 도그파크 개공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미국의 애견 문화는 어떤가 미국에는 동네마다 어 개공원이 다 있어요 개공원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동네 이제 그 애견인들 다 모입니다 개 엄마들 뭐 순돌이 엄마 어 뭐 바둑이 엄마 누렁이 엄마 아빠 다 거기 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애견 아 애견 인들의 그 모임을 한자리에 모이는 그 개공원으로 지금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 뭐 간단한거 개 목줄 이라든지 요 필수다 필수죠 개 목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개 목줄 하고 어 이런거 강아지 같이 놀 수 있는 공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구요 예 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케이지를 어 준비를 했어요 강아지들 이제 어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케이지 안에 있으면은 예 어 사고 우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달 어 우리 애기들 야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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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애들이 지금 막 흥분 상태 지금 나오고 싶어 갖고 아 지금 놀러 간다고 지금 애들이 소풍 가기 전날 밤 자 우리 세마리 세마리를 이제 갈 겁니다 비운세랑 모카랑 아이비랑 자 우리 애기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낮에는 더워요 더워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에 이제 그 어 팬이에요 팬 어 선풍기 에 요게 이제 이 코드가 여기 꽂혀 있습니다 여기를 딱 꽂으면은 시동 걸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선풍기가 이제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여름에는 어 에어컨 바람이 뒤에까지 가는게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설치해 주면은 예 시원하게 개공 까지 아주 시원하게 갈 수가 있겠죠 우리 애기들도 자 박 기사 오라 오라이 오라 오라이 예 박 기사 저기 우리 내무부 장관 예 우리 박 기사님이 이제 차를 이제 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애견 유튜버 울리 불리 뭐 안하는거 없습니다 다 합니다 오늘은 애견 유튜버 저번에는 뷰티 유튜버 였죠 오늘은 애견 유튜버 로서 예 한번 개공원으로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시지요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자, 개공원 도착했습니다. 도착. 네, 여기는 개공원이고요. 이쪽은 큰 개들, 40파운드 이상 큰 개들이 노는 곳이고요. 이쪽에는 스몰더, 40파운드 미만인 애들. 작은 개들이 이쪽으로 가고, 큰 개들은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옹세가 좀 애매한 사이즈예요. 애매한 사이즈인데, 딱 중간 사이즈라, 30몇 파운드라. 일단은 뭐, 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대로. 여기 강아지들이 엄청 많네요. 이 깜댕이가 우리 집 흑인 미녀 가수, 비욘세입니다. 비욘세는 공놀이를 아주 환장하면 좋아요. 한장합니다. 공이면, 공놀이에 앉아. 한장합니다. 비욘세! 비욘세!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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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비욘세! 앉아! 앉아! 옳지! 자, 갔다와! 자, 공놀이는 뭐, 우리 비욘세는 공놀이에요. 한장한 애입니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흑인 미녀 가수, 비욘세. 예, 비욘세. 비욘세는 공놀이를, 뭐, 환장합니다. 여기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예, 그러고요.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아지 똥봉투가 이렇게, 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곳곳마다. 곳곳마다 강아지 똥봉투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어, 이제 뭐 똥을 산다든지 이러면은 그때그때 이제, 예, 예, 여기도 있고요. 예, 예. 그때그때 치울 수 있게끔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시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강아지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예, 물 먹는 요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강아지 똥 싸면은 이렇게 똥을, 똥을 이렇게 치울 수 있게끔, 이런, 어, 뭐, 삽이라고 합니까? 예, 요런, 그런 기구들, 똥 치울 수 있게끔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강아지들이 오셔서 와서 놀고, 어, 똥 싸면 이제 견주들이 이제 그거들에 깔끔하게 치워야 되겠죠. 예, 다리, 요런데 보면 꼭 강아지들, 다리 들고, 다리 들고 오줌 싸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거 가짜로, 이게 소화, 이 소화등입니다. 소화전이에요, 소화전. 예, 소화전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 놀다가도 이거 보고, 옆에서 다리 들고 오줌 싸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다,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 주인들은 요런 그늘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예, 딱 요렇게 앉아가지고, 공이나 탁, 탁 던져가면서, 아이고, 우리 순돌이 엄마, 몇 개월 됐어요. 사료는 뭐 먹여요? 아, 우리 애는 뭐, 사료 알러지 때문에 사료를 바꿨어요. 어떤 사료가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사는 얘기, 그런 거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이비가 똥을 싸네요. 자, 이렇게 이제 똥을 싸면, 똥을 치워야 되겠죠. 예, 요렇게, 자기 강아지가 싼 똥은, 그 주인이, 꽉 키워야 됩니다. 예, 예. 목욕 둘 다 먹고 싶었는데, 급기야 우리 비욘세는 아주 그냥 물에 더워가지고, 아유, 물에 그냥 엎드려 버리네요. 예, 애들 아유, 집에 와서 또 목욕 시켜야 되겠네요. 예, 이제, 예, 우리 모카도 뻗어가지고, 한 10분 놀더니 뻗어가지고, 더워갖고, 그늘 밑에서 배 깔고 누웠습니다. 모카야, 힘들어? 모카야, 힘들어? 모카야! 아이고, 힘들대요. 야, 또 절로 달려가네요. 예, 또 이번에는 라지 독. 예, 큰 게 있는대로 가보겠습니다. 큰 게 있는대로. 자, 변세는 사이즈가 애매해가지고, 예, 큰데 가서, 작은데 가서 놀기는 좀 크고, 큰데 가서 놀기는 좀 작고, 그래요. 예. 예, 여기는 대형견들, 대형견들 노는 곳입니다.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달라요. 예, 여기 애기들도, 예. 자, 변세! 변세! 준비됐나? 준비됐어? 자, 가자! 개떼같이 몰려들네, 어이? 개떼같이. 우리 개떼같이 몰려드는구나, 어이? 개천국 아닙니까? 이건 완전 개천국이에요, 개천국. 예,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우리 애견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우리 변세 이리와. 자, 여기, 자. 예, 예, 예. 변세 앉아, 앉아. 앉아. 자, 가보자! 아따, 우리 변세는 공에 환장을 해요, 쟤는. 자, 여기는 대형견 놀이터. 우리 대형견 놀이터에서 변세가 이제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하시죠. 잠시. 이제 강아지들 노는 거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브이로그 스타일로다가,잉? 어, 안녕. 예, 어떤 강아지가 반갑다고 인사로 왔네요. 예. 예. 아이고, 여기 뭐. 예. 가끔씩 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눈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애견인들 여기 보면은 전부 이제 동네 이제 견주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잉글리시가 딸리는 바람에. 잉글리시가 이제 땅이 딸려서. 좀 대화에 좀 사실 끼는 건 사실 그게. 좀 힘들다고 봐야죠. 하하하하. 예. 개들. 개들이랑은 대화가 잘 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괜찮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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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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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다가. 요것이 바로 미국의 개공원이다. 개공원의 그 모습을. 낱낱이 아주. 낱낱이. 낱낱이. 구석구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애견인들은 애견인들끼리 또 편하게 즐기고. 또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자. 바깥에 공원에서. 주편. 잔디밭에서. 어. 돗자리 딱. 깔아놓고. 편하게.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아직 없어서. 어. 밖에 풀어놓으면. 밖에 시민들하고 이제 항상 마찰이 있죠. 그리고 똥 싸면 똥 안 채워서. 항상 이 애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마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조금 빨리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요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구경하시죠. 하이. 우리 애기 너무 귀여워요. 어릴 때에서부터. 어릴 때에서부터 이렇게. 강아지들과 이렇게. 동물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이런 것이. 어린이들 이런. 어. 성장. 감성지수에도 좋다고 하네요. 예. 아유 뭐. 개 키우던 개를 애 낳았다고. 밖에 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강아지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으로써. 보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 웬만하면 개고기 드시지 마세요. 예. 소고기 닭고기 먹으면 되는데. 왜 꼭 그 개고기를 먹습니까. 예. 이 사랑스러운 이. 우리 애견인. 이 강아지들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개고기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오케이. 개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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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근달 역강 비욘세 우리 동네 흑장미파 흑장미파 부두목 우리 비욘세 언니야 출동 비욘세 너 괜찮냐 너 혓바닥에 아주 그냥 발목까지 축축 늘어졌어 너 그러다가 혓바닥 다 늘어나겠다 또 가자고 또 던지라고 비욘세 괜찮겠어? 알았어 던져줄게 하자 가 가 가 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가지고 와 아따야 끊임없이 공에 대한 집착 우리 비욘세의 공에 대한 집착은 뭐 다른 개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른 개들은 개무시합니다 오로지 개의 공에 집착하는 공만 바랍니다 일편단심 공사랑 일편단심 공사랑 다른 개들이 놀자고 다가와도 전혀 대응을 안합니다 그냥 공놀이에만 집착합니다 공놀이에만 우리 깡패견 비욘세 갱스타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애견이들하고 잠시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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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온다고 하네요 보통 왔을 때 한 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오고요 한 시간 정도 여기서 이제 논답니다 아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아 나이타임 아 데이타임 데이타임 낮에 보통 예 하얼드 이즈울도 아 이즈울도 두살 예 걔는 이제 두살 두살짜리라 키우고 있다네요 예 오케이 예 저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이제 애견인들에게 한국에서 이제 애견인들에게 예 예 미국 애견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한다 예 조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예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뭐 여기 보니까 뭐 다들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 일 끝나고 퇴근 후에 강아지를 데리고 뭐 와서 한 한 시간 뭐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가서 예 놀아주고 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주말에는 좀 더 시간 남으니까 이제 또 와서 애견인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또 뭐 뭐가 궁금합니까 아 아 이게 이게 저게 저게 키워나오 저게가 이제 저게 견준가봐요 네 그래서 이쁘네요 네 자 아무튼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댓글 달아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제 또 어 와서 또 이런 또 이런 또 애견 문화 개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또 우리 구독자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들 뭐 댓글 달아 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울리 불리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갑자기 살이 걸려서 잠깐만 아 아 아 아 이제 다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가자 얘들아 집으로 가봅시다 자 자 이제 강아지들 다 놀고 예 다 챙겨서 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오늘 어떻게 우리 그 미국의 그 애견 도구파크 애견 문화는 어떤가 보셨는데요 어떻게 뭐 유익하셨습니까 예 사람 사는 데가 뭐 다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애견인들 자기가 어 자기가 자기 개가 싼 똥은 자기 개가 꼭 치우세요 예 욕먹습니다 개 목줄 꼭 하시고요 예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미국트폰 뿔리뿔리였고요 자 오늘 뭐 이 콘텐츠 영상이 어땠습니까 유익했습니까 유익하셨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예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요 내일이 또 기대되십니까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아 허접하지만 예 샌프란시스코 울리불리 울리불리 TV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더욱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문